서울은 왜 안전한 도시일까요? 로봇공학자인 저 데니송이 찾은 답은 과학과 사람입니다. 서울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과학이 도시에 실현됩니다. 멈추지 않고 연구하고 만들어냅니다. 서울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과학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의 과학을, 서울의 안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그리고 당신, 우리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도시. 그게 서울입니다. 물론 당신도 예의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선 누구나 놀라운 능력을 쓸 수 있으니까요. 서울은 오늘도 안전합니다. 아이스 서울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